드려보내 마음만 잡아 할 수 있겠지? 네 그 사람 쉽지 않을 거야 누군데요? 말하면 알겠니? 언니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?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수가 나를? 새끼 어떻게 된 거야? 아저씨 마음 사로잡는 일이 진수근이가 내린 첫 번째 임무야 못된다고 할게 앉아 첫 임무다 처음부터 실패하면 신뢰받을 수 없어 널 어떻게 이용할 건지 따라가줘야지 나도 줘 그럴 듯하게 보여야지 아저씨 마음 사로잡고 역시 Kiev